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그리고 12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. 그럼 여기서 개표 상황실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. 당선을 향해 쏴아라. 서울시장 민주당 박원순 후보 55.9% 예측 1위. 경기지사,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예측 1위입니다. 59.3%. 인천시장 출구 조사 결과 강남춘 후보 59.3% 예측 1위. 부산시장입니다. 민주당 오거돈 후보 58.6% 예측 1위. 울산시장입니다. 민주당 송철호 후보 55.3% 예측 1위. 예측 조사 결과 경남지사, 민주당 김경수 후보 56.8% 예측 1위. 대구시장입니다. 한국당 권영진 후보 52.2% 예측 1위. 경북지사 선거 예측 조사 결과 한국당 이철우 후보 예측 1위. 광주시장입니다. 민주당 이용수 후보 83.6% 예측 1위. 전남지사입니다. 민주당 김영록 후보 82% 예측 1위. 전북지사 민주당 송하진 후보 예측 1위. 대전시장 민주당 허태정 후보 예측 1위 60%. 충남지사 민주당 양승조 63.7% 예측 1위. 충남지사입니다. 민주당 이시종 후보 65.4% 예측 1위. 세종시장 민주당 이춘희 후보 72.2% 예측 1위. 강원지사 민주당 최문순 후보 66.6% 예측 1위. 제주지사입니다.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 50.3% 예측 1위. 국회 앞으로 재보선 예측 결과입니다. 서울 송파을 민주당 최재성 후보 57.2% 예측 1위입니다. 서울 노원병 안철수 자리를 누가 대신 메울까요? 예측 1위. 민주당 김성환 후보 60.9%. 인천 남동 갑입니다. 민주당의 맹성규 후보가 65.9%로 예측 1위로 나타났습니다. 부산 해운대을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대결. 예측 1위는 민주당 윤준호 후보 54.4%입니다. 울산 북구 진구와 보수가 번갈아가면서 당선됐던 곳입니다. 민주당의 이상헌 후보가 예측 1위로 나타났습니다. 경남 김해을, 낙동강 전선의 도화선. 민주당 김정호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. 68.5%입니다. 경북 김천입니다. 한국당의 송원석 후보가 예측 1위로 나타났습니다. 재보선 지역의 예측 조사 결과입니다. 광주 서갑 호남 적통 계보 누가 이을까요? 예측 1위 민주당 송갑석 후보 85.1%입니다. 전남 영암무안 신안입니다. 민주당의 서삼석 후보가 72.4%로 예측 1위입니다. 천안갑 누가 모실까? 충남 천안갑입니다. 민주당 이규희 후보 예측 1위입니다. 56.8%입니다. 충남 천안병 민주당의 윤일규 후보 65.9%로 예측 1위입니다. 같은 고등학교 출신 선후배가 만났습니다. 충북 제천 단양. 민주당 이후삼 후보, 한국당 엄태영 후보 예측 접전입니다. 방역단체장 예측 순위 전해드리겠습니다. 서울시장, 민주당의 박원순 후보 55.9% 예측 1위로 나타났습니다. 경기지사 선거입니다.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예측 1위입니다. 인천시장, 민주당의 박남춘 후보가 59.3%로 예측 1위를 기록했습니다. 부산시장입니다. 민주당 오거돈 후보 58.6% 예측 1위. 울산시장입니다. 민주당의 송철호 후보 55.3%, 한국당의 김기현 후보 38.8%입니다. 경남지사입니다. 민주당 김경수 후보 56.8%로 예측 1위입니다. 대구시장입니다. 한국당의 권영진 후보 예측 1위, 민주당의 임대윤 후보 예측 2위입니다. 경북지사, 한국당 이철우 후보 54.9%로 예측 1위, 민주당 오중기 후보 예측 2위입니다. 광주시장 민주당의 이용석 후보가 83.6% 예측 1위로 나타났습니다. 광역당 지장 예측 조사 결과 전남지사입니다. 민주당 김영록 후보 82% 예측 1위입니다. 전북지사, 민주당의 송하진 후보 75% 예측 1위입니다. 대전시장입니다. 민주당 허태정 후보 60%로 예측 1위, 한국당 박성효 후보 예측 2위입니다. 충남지사입니다. 민주당의 양승조 후보 63.7% 예측 1위, 이인재 후보 34.6% 예측 2위입니다. 충북지사, 민주당 이시종 후보 65.4% 예측 1위, 한국당 박경국 후보 예측 2위. 세종시장입니다. 민주당의 이춘희 후보 72.2% 예측 1위입니다. 강원지사입니다. 민주당 최문순 후보 66.6% 예측 1위, 한국당 정창수 후보 예측 2위입니다. 제주지사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 50.3% 예측 1위입니다. 재보선 예측 순위 전해드리겠습니다. 서울 송파을, 민주당의 최재성 57.2% 예측 1위. 서울 노원경, 민주당 김성환 후보 60.9% 예측 1위, 미래랑 이준석 후보 예측 2위. 인천 남동갑, 민주당의 맹성규 65.9% 예측 1위. 재보선 예측 조사 결과 부산 해운대 을입니다. 민주당 윤준호 후보 예측 1위입니다. 54.4%입니다. 울산 북구 민주당의 이상헌 52.2% 예측 1위, 한국당 박대동 예측 2위입니다. 경남 김해을입니다. 민주당 김정호 후보 68.5% 예측 1위, 한국당 서종길 후보 예측 2위. 경북 김천입니다. 한국당의 송원석 후보 55.1% 예측 1위. 광주 서각, 민주당 송갑석 후보 85.1%로 예측 1위입니다. 전남 영암무안 신한입니다. 민주당 서삼석 72.4% 예측 1위. 재보선 예측 조사 결과 충남 천안 갑입니다. 민주당 이규희 후보 예측 1위, 한국당 길환영 후보 예측 2위입니다. 충남 천안 병입니다. 민주당의 윤일규 65.9% 예측 1위, 한국당의 이창수 예측 2위입니다. 충북 제천 단양입니다. 민주당 이후삼 후보, 한국당 엄태영 후보 예측 접전입니다. 문화입니다.